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집안 조상님들 싸우는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참고로 이 글은 여성시대에서 가져온 글이에요. 제목 취집이 고픈 쿵쾅인의 조상님과 남자 집안 조상님 간의 후손 구하기 피특이는 배틀 과연 누가 이겼을까? 원제 다음주가 웨딩촬영인데 파혼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을 하면 파혼을 한게 아니라 파혼을 당한거죠. 연애할땐 물론이고 결혼준비 초기까지만 해도 좋았어요. 아니지 너무 행복했고 하루라도 더 빨리 결혼하고 싶었어. 그때는 처음에는 솔직히 내가 이런 말하면 되게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는거 아는데 나는 다른 것들보다 일하는게 너무 싫어가지고 결혼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컸거든요. 이거 솔직히 말하는거에요. 물론 남친도 이런 내 마음 전부 다 이해를 해줬고 결혼하고 딱 2년만 더 일을 하다가 쉬어도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더 행복하고 기분좋게 준비를 시작한 결혼이었거든. 그리고 신혼집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 남친이 대출을 받아서 최대 2억 5천 정도까지 보기로 했거든요. 또 지금 하는 말 역시 내가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는거 아는데 결혼하고 나서 시가에 가는거 다른거 없이 오직 명절과 생신 딱 이정도만 가고 싶다 이야기 했었고 거기에 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더 못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말도 알았다며 나를 이해해준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남친이 말을 해준 것과 달리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씨 어머니가 안보 연락을 엄청나게 많이 바라는거야. 우리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대놓고 자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구요. 하지만 나는 이때 아직 결혼하기 전이기도 하고 거기다 딱히 중요한 일 아니면 연락하기 싫은 입장이라고 밝혔는데 물론 남친이야 이런 나를 이해해줬지만 아니 나중에 우리 둘이 있을 때 야 말을 꼭 그렇게 했어야 되는거야? 아니 가만히 있으면 내가 다 알아서 처리를 할텐데 대체 왜 그런거야 아까? 이러면서 되게 서운해 하더라구요. 하지만 이렇게 서운해 하다가도 걱정하지 말라며 나를 토닥여줬던 남자인데 그랬는데 이제는 나에 대한 사랑이 다 식어버린건지 아니면 뭐 지친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결혼을 못하겠다고 통보를 하더라구요. 며칠 전에 사실 시부모님 연락문제 신혼집 금액문제로 여러 번 내가 먼저 시비걸고 싸우긴 했어요. 이거 인정할게요. 그리고 결혼하고 2년 뒤 일 안하기로 한거 이거 역시 자기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닌거 같다 이러더라구. 자기 혼자 감당을 못할거 같고 또 대출받아서 2억 5천의 전세 구하는 것도 자기는 싫대요. 왜 나 혼자만 대출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이러더라구. 그리고 부모님 연락문제도 너무 기분 나빴다고 해요. 내가 무조건 석 달에 딱 한 번만 하겠다 했는데 누가 그렇게 횟수를 딱 정해놓고 해 이러면서 화를 냈어. 이게 적게 해서 화가 나는게 아니라 칼처럼 딱 잘라가지고 횟수를 정한거. 자기는 이게 너무 기분 나빴다고 해요. 그냥 자기랑 상의하고 좋게 좋게 해결할 수 있는건데 처음부터 갑질을 하듯 말하는게 너무 정떨어졌다구. 근데 처음엔 기분이 나빴지만 나도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좀 너무한 부분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 그래서 일단은 숙이고 자기야 미안해 이렇게 말한 뒤에 내가 다 바꿀게 라고 했거든. 일도 더 많이 하고 오래 하고 한 4년 정도. 집도 마찬가지. 자기가 말했던 그냥 1억 5천으로 가고 시부모님한테 안별 연락도 많이 드리겠다고 했는데도 그랬는데도 결국 다 필요없다며 뿌리치고 안 잡혀줘요. 붙잡아도 안돼. 이미 방금 내용 전부 다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대요. 그러자 바로 노발대발하면서 너 만약 이 결혼하면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렸다고 하더라고. 그러다보니 나도 더 이상은 못 붙잡고 결국 이렇게 파혼을 하고 온거죠. 사실 처음에 1억 5천으로 집을 구하자고 했을 때 이땐 내가 더 싫고 파혼 생각 엄청 간절히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진짜로 파혼을 하게 되니까 이젠 얘보다 더 나은 남자를 만날 자신도 없고 연애할 때 나한테 잘해준 것들만 자꾸 생각나고 아니 그냥 처음보다 내가 잘못한 것 같고 그래요. 애초에 아니 부모님한테 저런 이야기를 도대체 왜 했을까 싶은데 아니 그냥 본인 혼자 가슴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을까 싶고 불과 3일 전까지만 해도 알콩달콩 잘 만났는데 그 짧은 사이에 사랑이 식어서 이러는 걸까요? 내가 물어봤거든 사랑이 식었냐고 근데 분명 사랑이 식은 건 아니라고 했어. 근데도 자꾸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머리로는 파혼한 거 그래 차라리 정말 잘됐다 생각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마음은 그게 아니야.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글 써봤어. 나 위로 좀 해줘. 뒤에 좀 더 있어요. 댓글 1번 정말 잘했어 여시야. 정말 잘했어 여시야. 이건 니네 조상님이 도운 거야. 2번 그래서 집은 같이 해가는 거야? 아니면 남자 혼자 해오는 거야? 대댔으니 내 돈으로는 결혼 자금들 뭐 서듬에 신행 혼수에 쓰고 순수 남친 돈으로 전세 구하기로 했거든. 근데 내가 원하는 집으로 하려니까 돈 1억이 부족해가지고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거야. 2번 내가 봤을 때 여시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돈 많은 남자를 만나야 할 것 같아. 그냥 잘 헤어진 거라고 생각해. 그 남자 돈도 없다며. 3번 그래서 두 사람 얼마나 만난 사이인데 되겠으니 딱 2년 하고 두 달 정도 더 만났네. 4번 와 이렇게 갑자기 급이별이라니 토닥토닥 여시야 힘내. 그나저나 저 남자 너무 비겁하다. 그리고 여시가 지금 이렇게 힘이 드는 건 좋은 남자를 놓쳐서 그런 게 절대 아니고 이제 막 결혼한다고 여기저기 말하고 설레였던 게 없어지니까 그런 거야. 저런 마음이면 오히려 결혼 뒤가 더 힘들어. 이혼보단 파혼이 낫다고. 5번 보니까 여시가 원했던 것들만 쫙 적어놨는데 다른 것들 그러니까 남친이 요구한 건 따로 없었나? 그리고 파혼 이거 뭐 이미 한 거잖아. 그냥 잘했다고 생각해야지 뭐. 되겠으니? 어 뭐 그러고 보니까 남친이 원한 건 딱히 없었네. 그냥 결혼 후 2년만 더 일을 해달라는 거 정도랄까? 또 전세 가격 낮춰서 가자고 했던 거랑 부모님 연락 문제 이게 전부인데 내가 그거 다 싫어가지고 엄청나게 싸웠던 거야. 너무 후회가 돼. 6번 이건 여신의 조상신이 도운 거야.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사랑이 딱 식은 거지 뭐. 앞으로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거야. 똥차 갔으니까 벤치 올 거라고. 7번 나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여시 편 못 들어주겠다. 나라도 그래. 집에 몇 번을 가네 마네 연락을 하니 마네 이러면서 선 그어버리는 거. 딱 정 떨어질 것 같고 아니 현타 오지게 올 것 같은데. 그걸 하라고 안 하고를 떠나서 말이라도 이쁘게 했어야지. 또 요즘 남자들 맞벌이에 환장하는 게 현실인데 그것도 자기 나름 고민 많이 됐을 거야. 그래도 처음에는 사랑하니까 극복을 하려고 했는데 니가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것들 역시 못 넘어가게 된 거라고. 즉 정 털린 거지. 되겠으니. 그렇겠지. 지금은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물론 이미 다 떠나간 거고 늦었지만 어쨌든 그래. 8번 글만 봤을 땐 2년 뒤 남자 외벌이에 집도 마찬가지 남자가 해오는 건데 그마저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대출 더 받아라 좋은 곳으로 가자 이러면서 싸우고 난리치고. 그러면서 또 시댁에 선을 딱 긋고 싶다. 난 좀 띄용 하는데. 미안하지만 나도 여신 편 못 들어주겠다. 이건 니 잘못이야. 9번 내가 남자 쪽 가족이라도 이 결혼 말렸을 것 같아. 여신은 정말 말 그대로 취집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돈 오지게 많은 그리고 여미세가 아닌 이상 이런 거를 전부 다 감당해 주면서 거기다가 내 부모님한테 안보 연락도 잘 안 하려고 하는 여자는 당연히 걸을 것 같은데 취집을 할 거면 적어도 현모양처 흉내 정도는 냈었어야지. 뭐야 이게. 지금부터는 다른 여초 사이트 반응입니다. 남초 아니에요. 댓글 1번 그래 지도 지 스스로 이기적이라는 걸 이미 잘 알고 있네. 그래 지도 저렇게 잘 아는 걸 남자가 못 느낄 리가 없지. 2번 남자고 여자고 결혼하기 전 필수로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상대방이 어떤 온라인 사이트에 가입되어 있는가. 이거야. 3번 아니 애초에 본인부터 남자한테 취집할 생각밖에 안 했으면서 사랑이 식었니 계산기를 굴렸니 이딴 소리 왜 하는 거야. 지가 먼저 금전적인 거 계산기 열심히 두들겨 놓고 이딴 그지같은 내려놓은 물. 어우 싫어. 4번 여신은 같은 여자도 싫다. 남자 조상님 승! 5번 아무리 봐도 여자가 이기적이네. 그냥 미친 걸로 보여. 남자가 운 좋게 똥 잘 피해간 것 같은데 저기 뭐하는 곳이에요? 같은 여자라서 일부러 저렇게 토닥이고 말해주는 거야? 그런 거야? 6번 여시에 정상은 없을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네. 제가 얼마 전에도 이런 얘기를 한 번 한 것 같은데요. 이게 요즘 결혼 시기가 된 젊은 솔직히 남자보단 여자 쪽이 더 그런 것 같아요. 돈 1억 2억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냥 한 달 월급인 줄 알아. 지들도 본 게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SNS 아니면 어디 들리는 이야기들. 누구는 남자가 4억짜리 집을 해왔네. 10억짜리 집을 해왔네. 이러니까 남자들이 1억 2억 3억 이런 집을 해오는 게 그냥 당연한 건 줄 아는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비유적이거나 어쩌고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2억짜리 아파트 전세 들어갔다 칩시다. 그럼 자기는 막 손해본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는 것 같고 아니, 네 통장에 2억 있냐고. 미치겠다 진짜. 안 그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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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